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올해도 식품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이른바 오염돼지를 수년간 중국 곳곳에 유통시킨 일당 110명이 공안당국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병들어 죽은 돼지들을 시골 농가에서 쌍값에 사들인 뒤 후난성과 허난성 등 전국 11개 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안당국은 이들이 보관했던 오염돼지 1,000톤과 이 고기로 제조한 가공유 48톤 등 시가 1억 위안 우리 돈 약 17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물품을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성장촉진제 등 화학첨가제를 사용해 재배한 독성 콩나물을 유통한 일당들이 중국 네이먼구 자치구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3년 전부터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콩나물을 재배하고 인근 지역에 하루 평균 1.5톤 이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타이완에서는 하수구에서 건져올린 기름으로 식용유를 제조한 일당들이 검거돼 타이완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근 가죽공장과 도살장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식용유로 둔갑시킨 후 가오슝 등 일부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한 식용유 납품업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바닥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대표는 하수구 식용유에 대한 의혹을 받자 자사 식용유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며 자사 제품은 안전하다는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식품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 올해에는 좀 조용히 넘어갈까 싶었는데 2015년 새해부터 오염돼지 등 식품 안전 문제로 또 한 번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식품 안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5일에서 15일까지 즉시 구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 가족이라면 이런 식품을 먹일 수 있을까요? 대폭 강화된 법 개정안으로 식품 안전이 보장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중국 돋보기였습니다.